안녕하세요. 대박 쇼핑뉴스 조은지입니다. 3월 23일 오전 9시 현재 쿠팡 쇼핑 속보입니다. 바른 F&B 구기자 가루 230g이 17,000원 농심 웰치소다 그레이프 355ml 12개입이 6,600원 하리보 골드 바렌 200g 5개입이 8,450원 솔리몬 스퀴지드 레몬즙 280ml 2개가 5,980원 청정원 홍초 석류 900ml가 5,900원 농심 조청류가 96g 6개입이 5,640원 로투스 비스켓 120g 4개입이 5,8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쾌한 오렌지 아나운서 조은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